이런 친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한번에 찍어 찾아왔습니다. 김은선 아 미끄러졌어요. 여기서 기회가 나옵니다. 김혜시청 아크정미연 배천석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반칙이 먼저 선언됐습니다. 아 네 지금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넘어져 있는데요. 네 황재훈 선수 그리고 앞쪽엔 또 한 명의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아 이 과정에서 네 김주원 선수가 머리 쪽에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경기 수비에서 이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두 선수인데 아 네 그래도 네 일단은 일어서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